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그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너희 사람 제사님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행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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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감의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성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시대에 만명성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직 예수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전도기획팀 또 미디어팀들 같이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예원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이동한다는 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잘 지체되지 않고 잘 다녀왔고요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또 너무나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아주 잘 훈련 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들은 미리 하루 전에 가서 그 숙박하고 참여한 분도 계시고요 또 직장 때문에 좀 늦게 돌아오셨던 분들은 새벽에 또 일차 타고 올려서 함께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 중요한 현장들을 놓고 중요한 부분들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금운동하는 교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가 헌신하는 부분을 봤고요 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헌신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어떤 마음에 새겨지는 기도가 담겨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응답받으므로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틀들이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응답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 목사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한 30년 전에 개척될 때에 그게 사실 너무나 낙후된 지역인데 개척한지 한 3년 지나서 한 200평의 땅을 샀다고 해요 그 당시 땅값이 24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고 어떤 여집사님은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영등포에 있는 안가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눈을 한쪽 팔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당신 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그런데 불신자의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와서 동의하려니까 왜 하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건축원금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눈을 팔아서 건축원금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불신자의 남편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미쳤냐 하면서 남편이 2천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 건축원금을 했다고요 24억을 계약금 2억 4천을 지불하고요 중도금이 있고 막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을 팔고 집 있는 사람은 전세로 물러앉고 전세 있는 사람은 또 달세로 물러앉고 해가지고 심지어 어려운 분들에게 돈 융자해주는 부분 그것까지도 받아가지고 헝금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였다고 그런데 이제 막대금을 지불해야 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가 이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언언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건축위원장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막대금 한 10여 몇 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대기업의 상무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금 다 몽땅 모으고 자기 아파트 다 팔고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12억 5천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미국으로 떠나고 그 이야기들 중 처음 계측 당시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한 명이면 된다라 마음과 중심을 가진 한 분이면 된다라 여러분 예원교회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20층짜리 그 건물에 부채도 250이 있는 상황에서 본당 500을 또 지었어요 문화센터 20층 그 빚을 다 갚은 게 아니에요 250억이 빚으로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500짜리 보훈당 공설 또 했어요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7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갚고 100억 남았다고 해요 올해 그 100억을 다 갚고 올해를 2022년 헌당의 해라고 잡고 있다고 해요 제 마음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와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면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있다는 거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지금 전도 운동하는 단체 속에서 가장 귀중하게 인도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예원교회 아닙니까? 예원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분들의 기도 때문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저거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재산을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에 담겼다는 말이죠 vendiendo todas sus cosas llorando no estoy diciendo que vendan todas sus cosas lloren sino que ese corazón que tenían para orar 정 목사님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야기가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지 모르지만 그 눈을 팔려고 했던 그 여자분이 눈이 아주 이뻤다고요 안 이뻤으면 괜찮은데 눈이 아주 이쁜데 그걸 팔려고 하니까 이미지 한 바닥에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정말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237 살릴 망같은 전도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 자신이 대통령 Gegеч관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죠 ивал nelliste 자신만이 국민의 문제 trees돼 할 수 있고 또 잘 구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영적인 상태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롱님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도 앞선 지도자들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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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지도자들 너무 역사 속에 많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떤 시대인지 시대적인 문제는 이 세상의 지도자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해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많은 세상의 영웅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웅들의 한 일들은 뭡니까 결국 세상 영웅들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도록 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급 땅에 있었을 때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미리 왕에 대한 예언들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성경의 왕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국인 말고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세우란 말이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무기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상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1. 사무엘을 상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게 나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은이 돌같이 보여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팔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자신의 힘과 병마들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고요 돈금을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금을 쌓고 보석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응답은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뭘까 18절,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우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2, 3, 7살의 왕 같은 전도자로서 귀한 축복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참된 왕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사업장에도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끝끈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걸 가지고 범죄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말며 그때부터 사단에게 지배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 허감을 누가 꺾습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성계에 보면 요한복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의 끝을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에 노예 되어 있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노예 되어 있고요 명예에도 노예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추레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태어나니까 저절로 노예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노예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고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게까지 잃게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노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에 명예에 노예 되는 것에 끝난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은 그 배후의 흑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자유합니까 뭔가 모르게 이런 것 저런 것에 다 묶여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 조차도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포로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조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는 병도 있고 모르는 병도 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병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어떤 질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또 사실 몰라요 근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 정신병, 중독, 암 같은 병들은 더욱더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모르는 영적 질병 가운데 모든 인간들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낼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또 속국되어 버린 겁니다 마테오 16장 16절의 배경이 그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모든 정치와 또 모든 문화가 결탁되어져서 완전히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 영양 아래에 있는 모든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화화가 범죄함으로 결국은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 근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단을 못 이겨요 심서도 이기지 못하고요 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하고요 지구촌을 재앙가운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어서 한 번 이 약한 사단이 가정과 가문 속에 들어오면 끝까지 공격해왔요 망하도록 끝까지 공격해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급에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나온 에급 군대는 바닷가에 홍해밭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에급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사단은 홍해에 수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마다 시시 때마다 불평과 불만 가지고 악한 사단이 건드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한 번 우리에게 공격하게 되면 끝까지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토께서 왕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 왕이 위대했고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유다 왕인 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군들이었습니다 그를 때마다 외적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때 전쟁이 아예 없어졌고요 사실은 위대한 성군들이 나왔을 때 눈에 보이는 적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기질 못했습니다 진짜 적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하고 고생한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사바 사건, 밥세바를 번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의 아수군사를 쳐부수고요 병이 났을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 병나는 것이 기쁘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 나왔던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훌륭해서 눈에 보이는 적은 이길지 모르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결국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역대 상하를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왕은 크리스토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참된 왕은 오직 크리스토뿐입니다 크리스토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승차하신 분이 참 왕이신 크리스토입니다 크리스토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재문제 특별히 모든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원제 문제를 해결하신 크리스토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크리스토입니다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은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참 왕이신 거리도 많이 허감을 꺾고 있습니다 이번 안중한 설 명절 여러분 흩어집니다 여러분 가증과 가문의 참 왕이신 크리스토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모신 자의 축복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장악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난립했습니다 계속 피얼림이 있었고요 쿠데타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혈동으로 계속 왕조가 계승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평강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가족 누가 통치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누가 통치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누가 통치해야 합니까 참된 왕으로 오신 크리스토께서 통치하게 될 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법에서 해방받고요 사주팔자 운병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했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그래서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진노를 안고 사는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콜로스 1장 13절에 허감의 근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마귀와 마귀의 법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 평강과 성공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사동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보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귀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마귀 1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보면 10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근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평강과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주어지는 근세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비밀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페드로전스 2장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왕직을 누리고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왜 왕권을 주셨습니까? 허감에 묶여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허감에 묶여있는 2, 3, 7 나라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 3, 7 나라를 살릴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70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 그림들을 그리세요 2, 3, 7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2, 3, 7 나라를 마음에 담길 그 시작을 70 제자 70 지역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왕권을 가진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되고 배경삼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그리스도만 기준삼고 배경삼고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말씀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오늘 18절, 19절에 왕들이 꼭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말씀 따라가고 강단의 말씀을 생을 걸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왕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들을 놀랍게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고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있는 겁니다 왕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진 것인데 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배경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숨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왕권이 사용되게 되어있어요 그 속에 모든 현장을 살리는 2, 3, 7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2, 3, 7 살리는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왕권 가지고 살려내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꺾을 수 없는 흑암의 근세를 꺾으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만 주신 왕권을 사용함으로 흑암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지역 민족 살리는 2, 3, 7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 3, 7 살릴 왕같은 전도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노예되고 포로된 속국된 현장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우리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